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주말 아침이 또 시작됐고요 영상 제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장만을 했어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고 제가 작년부터 꼭 사고 싶었던 제품 애플 제품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제품 바로 델 XPS 159570 제품이고 가격은 279만원인가 그래서 세일 조금 막 해가지고 259만 9천원에 샀습니다 개봉을 안 했는데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본나요? 제가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 방송을 켜고 개봉을 하는 이유는 개봉을 했을 때 초기 분량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바로 이거 영상 들고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개봉식을 시작할 텐데 일단 이렇게 왔어요 제가 델을 알게 된 이유는 유튜버 요호수라고 드래곤레이크라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델 XPS 159570 300만원짜리 유튜브를 샀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걸 보고 진짜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계속 타이밍을 잡다가 이제 제가 12월의 생일이고 하니까 나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해서 주문을 했고 무이자 6개월로 질렀습니다 이거 약간 느낌이 유튜브 실버버튼 느낌이거든요 270만원짜리 노트북은 어떨지 가요 우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일단 2kg 정도 된 노트북이고요 노트북을 잘 몰라요 이게 성능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노트북 알아볼 때 보면은 인텔 코어 i7 8세대인가 램 16기가 그래픽카드 GTX 1050Ti인가 SSD 512기가 그리고 가장 제가 끌렸던 거는 모니터가 4K 모니터예요 그리고 어도비 RGB까지 지원되고 사실 제가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모니터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 소니 알파 6500을 산 것도 사실 이렇게 좋은 카메라까지 필요는 없는데 나중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조금 더 50만원 60만원 좀 더 주고 좋은 걸 사자라는 생각으로 선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걸 뜯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뜯어볼까요? 빌드 데이트가 2018년 11월 29일이에요 이게 예약 주문한 거라서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들고 있어도 안 꿀리겠죠? 지금 방전된 상태여서 일단 안 켜지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좋은 거는 여기 베젤 있죠? 베젤 디스플레이랑 여기 끝에랑 굉장히 얇아요 15인치인데 굉장히 크게 쓸 수 있고 그럴 때 답답함이 없고 다만 여기 카메라가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웹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과생이지만 약간 문과 감성나는 델 XPS 15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써보면서 어떤지 한번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말 계획이 안 지나가지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빨리 충전하고 이걸로 영상 편집 시작을 해볼게요 과연 애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 프로를 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를지 제가 기존에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거든요 문서용 작업할 때는 정말 괜찮은데 이제 영상 작업할 때 좀 버벅거리는 게 좀 짜증 났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게을러가지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하고 친구랑 좀 저번에 영상 댓글에서 어떤 분이 노을의 너는 어땠을까 다음 영상 이제 예측된다고 그랬는데 다음 영상에서 아니 이번 영상 마지막에서 너는 어땠을까 기대해 주세요 MC도 경배 안녕하세요 아니요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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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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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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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영상이에요 아 두 영상이에요 사진이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지금 WGM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한 달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했더니 유튜버시면서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나보지만 10살 차이가 나시는 38살의 나재 헬린이님 소개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우리 경대님을 너무 되게 도움도 많이 받았고 허리를 다치고 그 재활 과정에서 데드리프트라든가 스쿼트 동작에 관해서 마지막에 렉 꽂을 때 허리 다쳤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음가짐 자세 요런 거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언제 한번 뵈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딱 뵈고 제가 혼자 아는 척을 했습니다 채널 소개해 주세요 저는 너무 허접한데요 아재 헬린이라는 드디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근데 대단한 게 일단 서플라이스를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유튜브 위에 어떻게든 안 다치려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같이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물론 뭐 초상권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운동을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다음 주나 뭐 이럴 때 할 수 있으면 내삭이 해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야겠다 아 근데 너무 덜해 내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아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 뭐 돈을 안 들고 다니는데 야 그저 뭐야 계좌이체 해달라 아 계좌 아니 이 그 보급 정보를 저도 허리를 두 번 삐끗했거든요? 세 번이 보다 스테끗했거든요 오 전문 유튜버인데 완전 아 으핳하핳ㅎ 아 숨어다 숨어 넷 오 세 다섯! 하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 둘... 어? 어? 셋... 아... 확신이 많네...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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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클이 그만... 셔... 아... と... 넓... 아... 당연히... 오... 문제 아닌가? 똑같은 게 안 잡을게요 첫 번 다 좋네요 아, 나 힘들어 이제 우동 다 끝냈고 씻고 밥먹고 카페에서 보면 될거같아요 제가 카페에서 오늘 할게 많아가지고 일단 카페에서 봅시다 아니 식당에서 그 알탕이랑 뭐 먹으러 왔어요? 그냥 회덮밥에 알탕 먹으러 왔고요 친구가 여기 먹어봤다고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는 알코올 들어간 티콜릿이고 이거 먹으면 운전하면 안되는거야? 어 이거 먹으면 너 바로 출체에 이건 알게리에서 가져온 선물 액자 아 대박 액자? 사진은? 그러니까 그 사고에 대한 불안이 없으니까 소비자가 되는거에요 이용하는걸 아니요 밤에는 할거 아냐 오늘 워낙하는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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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루 종일 궁금하던 너의 안무도 더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하루를 살아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은 넌 하지 않는지 날 만나 사랑했던 넌 후회하진 않는지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지